연수구가 글로벌 K-푸드스케어 건립 사업을 본격화합니다. 글로벌 K-푸드스케어는 지역식품산업을 총괄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한국식품관광을 위한 식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. 구는 현재 송도 테마파크와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5월 중 부지가 결정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2024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. K-푸드스케어에는 테마 음식거리와 공유주방, 스마트팜 그리고 연수구시설 및 비즈니스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